클릭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 영남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효준 지사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장 흥미있는 구경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뭡니까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마 첫 번째는 불구경과 두 번째는 싸움구경일 겁니다 저는 오늘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싸움 이야기를 사례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일 건데 햇님과 바람의 싸움 이야기죠 아마 이솝우아에서 우리가 한 번쯤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스토리로 한 번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얘기일 텐데 이 햇님과 바람이 서로 누가 힘이 센지 겨루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다가 저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자라는 걸로 합의를 보죠 그리고 난 뒤에 바람이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날릴 수 있었거든요 힘이 쎘거든 그래서 막 바람 불어대는데 아마 이 사람이라는 특징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가 날아가면 날아갔지 지가 입고 있는 옷이 날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게 사람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바람은 옷을 벗기는 걸 실패하고 햇님은 따뜻하고 온화한 빛을 비추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덥게 만들고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혹은 좀 리더가 되어지면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세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에게 먹힐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는 순간 인간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지고 뭔가 업무적인 지시와 업무적인 어떤 프로세스들은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햇님처럼 친절하게 이야기하고 온화하게 얘기해주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말투를 쓴다면 분명한 건 커뮤니케이션이 늦은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그 관계로 인한 시너지로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희 딸아이와 아들아이가 가끔 다투고 싸우고 나서 저희들이 화해를 좀 시킬 때 저희 작은 아들이 저희 큰 딸에게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큰 소리를 칠 테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미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과를 했지만 이 말하는 투가 비난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게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득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좀 권하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에 그런 막 세게 얘기해야지 뭔가 강하게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은 한 템포 늦추시고 부드럽게 그리고 온화하게 말투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면 분명 더 없는 멋진 결과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 원칙 중에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기억하셨다가 우호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